잠깐 2020년 8월에 했던 방송을 보여드릴게요. 그렇다면 손목형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로 혈압을 재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일까요? 아마 이 기능 하나만 업그레이드된다면 굉장히 유용한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수동으로 버튼을 눌러야지만 혈압체크가 진행이 되거든요. 만약 자동 측정 기능이 생긴다면 엄청난 강점을 가진 디바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그 디바이스가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바로 스마트 링이에요. 반지를 끼고 있으면 반지에 특별한 센서가 달려있어서 자동으로 혈압을 측정해주는 것이죠. 이 반지가 왜 중요하냐, 왜 생명을 늘려주는 반지이냐면 이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개념들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혈압의 변동성, 디퍼, 넌 디퍼, 라이저, 익스트림 디퍼, 모닝 서지 아주 속성으로 빠르고 간단하게 알려드려 볼게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지난 5번, 6번, 7번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하루 중 혈압은 다음과 같이 변해요. 아침에 코티솔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같이 오르고 낮에 활동을 하면서 혈압이 좀 더 높게 유지되다가 저녁에 휴식을 취하면서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수면을 취하면 혈압이 최저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혈압이 다시 상승하죠. 보시다시피 낮에 혈압보다 야간 혈압이 더 낮죠. 낮보다 밤에 10에서 20%가 더 떨어지는 것을 디퍼라고 하는데요. 이 디퍼가 정상인 혈압인 상태입니다. 이 디퍼를 기준으로 해서 야간 혈압이 10%보다 적게 떨어지는 경우는 넌 디퍼 낮보다 오히려 야간 혈압이 더 오르는 경우는 라이저. 야간 혈압이 10에서 20%만 감소해야 하는데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를 익스트림 디퍼라고 해요. 이 3가지, 넌 디퍼, 라이저, 익스트림 디퍼는 비정상 혈압에 해당돼요. 왜 비정상이냐? 이 3가지 중 하나가 있을 때 심내열관 질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밤에 혈압이 안 떨어지거나 너무 심하게 떨어지면 위험하다는 뜻이죠. 특히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익스트림 디퍼의 경우 다음날 아침에 혈압이 유난히 높게 솟구치는 경향이 있죠. 이것을 모닝 써지라고 해요. 순간적으로 아침에 혈압이 치솟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혈압이 오르면 당연히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아침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뇌출혈이 좀 더 잘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퍼인지 넌 디퍼인지를 알려면 낮의 혈압과 야간 혈압의 차이를 비교해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혈압을 비교하는 과정이 낮에 혈압 한 번 체크한 수치와 밤에 한 번 체크한 수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낮 동안에 체크한 모든 혈압들의 평균치와 밤동안에 체크한 모든 혈압들의 평균치로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포인트가 고혈압을 진단하는 것 자체부터가 가장 정확한 방법이 한 번 잰 혈압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에 모든 혈압의 수치의 평균을 구했을 때 가장 정확하게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루 동안의 평균치가 130, 80을 넘었을 때 명백하게 고혈압이라고 진단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혈압의 위험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평균치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패턴인 것이죠. 아침에 더 높은지 밤에 더 높은지 그런데 평균치를 내려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재야 하잖아요. 계속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사실 이렇게 혈압을 체크하는 건 불가능이죠. 자면서 혈압 버튼을 누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하루 동안의 혈압의 평균치와 패턴을 체크하고 있냐면 이런 휴대용 기계를 몸에 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불편해 보이죠. 24시간 이 기계를 몸에 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기계가 작동을 하면 하루 종일 30분마다 저 팔에 감긴 커프가 팽창을 하거든요. 한밤중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잠을 제대로 자는 게 힘들겠죠. 그래서 24시간 활동 혈압 검사를 하면 밤동안에 잠을 설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검사 기계 때문에 야간에 혈압이 오르는 것처럼 나올 소지가 있어요. 혈압 데이터가 변질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렇게 열악한 조건으로 혈압 검사를 그동안 해오고 있었는데 드디어 반지만 끼고 있어도 자동으로 혈압이 체크되는 검사가 출시가 된 겁니다. 이 스마트 반지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직접 연구한 데이터도 있는데 수동으로 잰 경우와 반지로 체크한 경우를 비교해 보니까 상관관계가 거의 일치하고 두 디바이스 간의 실제 혈압 수치들도 대부분 10미만으로 차이가 났고 평균치로 비교를 해보면 1미만으로 차이가 났다고 해요.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스크리닝 테스트로서는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편하고 두 번째는 고혈압 유무를 너무 쉽게 그리고 제대로 정밀 평가를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고혈압 환자의 사각지대였던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던 이 야간 고혈압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반지 하나만으로 이런 위험 요인들을 찾아내서 치료할 수 있다면 말 그대로 정말 생명을 늘려주는 반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 삼성 서울병원 연구에서 사용했던 이 스마트 반지는 스카이랩스라는 헬스케어 회사에서 만든 카트비피라는 제품인데 대웅 제약에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카트비피가 의료기기로 등록이 돼서 누구나 손쉽게 스마트워치처럼 차고 언제든 혈압을 체크해볼 수 있는 그런 개인용 디바이스가 아니고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이 반지를 찰 수 있다고 합니다. 카트비피는 올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기사가 났어요. 각종 센서들이 탑재돼서 여러 가지 신체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갤럭시 링이 곧 출시된다는 것이었어요. 갤럭시 링도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출시가 되면 자동 혈압 측정 기능이 되는지 그래서 24시간 혈압의 평균치를 낼 수가 있는지 혈압의 변동성 패턴 등을 알 수 있는지 이 정보가 정말로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내용을 찾아보니까 다동 혈압 측정 기능이 된다는 기사 내용도 있고 혈압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갤럭시 링이 출시됐는데 방금 말씀드린 혈압 측정 기능들이 되고 그 혈압 수치의 신뢰도도 높다고 한다면 이건 무조건 필수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께 반드시 사드려야 하는 완전 필수품이겠죠. 갤럭시 링이 정말로 생명의 반지가 될 수 있을지 아닐지 나중에 출시된다면 다시 한번 컨텐츠로 다뤄보겠습니다. 땀 날려고 그래 큰일 났네 땀 날려고 그래 큰일 났네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